한강이 날려 그냥 빵 찍어도 한강이 날려 그냥 안녕하세요 B2B 1위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엄참 후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저희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인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맛있네요 그냥 이거 먹고 새걸로 하나 사다 놓는게 낫겠습니다 굳이 한그래도 돼 엄마 자 자자 제가 사실 또 준비한게 있는데요 사실 이 고기가 내일 엄마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사다 놓은건데 이제 엄마가 절대 건들지말라고 하시긴 하셨어요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테이크를 만드실때 막 버리시면 안되고 소금 후춥 로즈마리 순서대로 듬뿍 듬뿍 많이 버리셔야 돼요 이 정도는 버려주셔야 아 깐이 됐구나 이게 되게 한약재처럼 생겼네요 아 그냥 넣으시면 안되고 뚜껑으로 갈아야된다 어떻게 갈지 가는게 없어요 아 가는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 굉장히 여기 연기재를 닦는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똑같이 이게 뒤집을때 빛의 속도로 뒤집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 위에 다시 아까 그 소금 이 뒷면에 살짝 많이 뿌린거 같아서 저정도로 뿌리고 예 아까 그 용기는 다 어디가셨나요 저 무시하시는거에요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제 제가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왔어? 아빠 안왔지 이거 썩을매양반이 다 찢어야지 진짜 그래 맞아 다 찢어야 돼 준비완료 설탕 두 숟갈 간장 세 숟갈 이제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숟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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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치우는 중이었어 오케이 응 숟갈 숟갈 아 이걸 깨면 안 들리는구나 그래서 조심할 수가 없구나 자꾸 사부삭거리지 그냥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자 자 이렇게 뒤토지 빵 찍어줘야 한 명이 난리야 그냥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본인의 별명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천사라고 진짜 천사가 별명 맞나요? 춤제 무시하시는 거예요? 생일도 10월 4일이에요 후라이팬이 달궈진 거 같으니 양파와 파프리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 나도 모르겠다 자 이제 대망의 스테이크를 올려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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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는 그런 자유분방함을 표현을 해보기 위해 힙한 느낌으로 자 한번 짧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now she's gone, 떠나고 싶었다면 돌아보지 마라 한땐 사랑이라 믿었겠지만 후회도 미련도 모두 가져가 For now she's gone, cause you said so 절대로 후회하지 마라 어쨌든 난 견뎌내볼 테니까 잘 살아 굿바이 I love you so much 엄마 박수 그만 어쨌든 난 견뎌내볼 테니까 잘 살아 굿바이 I love you so much 오늘 프로그램 촬영하는 동안 엄마가 너무 재밌으셔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기쁜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면 저를 한강으로 던져버려 줄 수 있으니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잠든 후회 26번째 게스트 비투비 정희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개념을 축하해 손이 조금 모자라도 천사야 천사야 ferryimal 헤린이 한 숟갈 egaret 술 기억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난 소호선 건강과 생초 Main